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오늘 발표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최장암에 대한 치료법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그 치료법이 도움이 될 다른 형태의 암에 걸린 환자에게 가능성 그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그 치료법이 도움이 될 다른 형태의 암에 걸린 환자에게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2018년 초에 캐시는 아무란 예후에 직면했습니다. 아무란 grim 예후 prognosis 하시겠습니다. 2018년 초에 캐시는 아무란 예후에 직면했습니다. In early 2018 Kathy faced a grim prognosis 2018년 초에 캐시는 아무란 예후에 직면했습니다. 최장암 3기라는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그녀는 몰랐습니다. 얼마나 오래 살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